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도 또 연관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세계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세계 이슈이기도 하고 또 전세계가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겠죠.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병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세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 7천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세계에서는 3천 4백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뜻습니까?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국 제한 조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봉쇄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전염병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래서 최근의 것을 들어보자면 2003년도에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했던 뭐 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가 발병해서 전세계를 또 공포에 떨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2003년도에 전세계 8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800여 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요. 초기 대응을 참 잘했어요. 초기 대응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가 4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어요. 야, 대한민국만 그만하면 된다 하고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 위생에 관한 그런 모범적인 그런 나라로 칭찬이 찾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15년도에 중동에서 발병했던 메르스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확진자가 186명 그리고 사망자가 3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이 메르스에 대한 충격, 공포가 떨었어요. 국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부에서는요. 이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였고 슈퍼 전파자는 다름하니 정부 자신이었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까지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런데 오늘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 도패에서 봤던 것처럼 확진자 7,041명 어제 기준으로 사망 49명 메르스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신천지의 여행이 크죠.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뒤집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31번의 확진자가 나오므로 인해서 그것이 엄청난 확산이 되었지만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한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이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상지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요. 역으로 한국이 위험하다라고 입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강제 격리하다 못해요.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아예 모수로 박아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그 거주지를 아예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제주도에서 나가겠다고 대한민국 무섭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 나가야 돼요. 불법 체류자들이.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수물을 준세계적으로 여러분 겪어야 됩니까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요 마스크 하나 구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마스크 좀 다 사셨어요 마스크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서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는 것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공천 마스크가 정부에서는 계속 보고 받겠다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어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 지금 거리를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사람과 웬만하면 만나지 마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보다는 마스크 공급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물론 나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나을 수 있겠죠.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월호 때에도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날 그 주에 제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 쓴수리를 좀 했어요. 국정에서 저를 잡아가든 말든 하며 제가 쓴수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힘이 없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거들떠보기를 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쓴수리 한 번 한 거예요.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이번 4월 15일에 총선 때 이러면 어디를 어떻게 하십시오. 저는 그 지금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존경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흥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쓰십니다. 민족을 망하게 할 때도 지도자를 쓰십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린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올 때 이런 지도자가 이민족에 세워질 때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국가 지정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만희를 믿는 이만희를 믿는 사회의 집단 그 신천지가 전국 전염병 확산의 주요인이 되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그들은 지금 방해공작을 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만희를 신뢰하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송에서 신천지를 교회로 소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런 교회들까지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천지와 별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태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난주에 경북의 몇몇 지자체에서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와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내용에는요.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 원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워낙 반발이 있으니까 하루 만에 철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젯밤 국회에서는요. 어젯밤 자정에 국회에서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젯밤에. 경기도지사는요. 어제 자신의 SNS에 종교단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우민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문자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가정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집회 모든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문자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하고 있고 위생관리도 철제하면서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회 전체의 예배를 자제하게 하거나 또 금지시키겠다는 공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대형마트를 가봤거든요. 대형마트를 가봤는데 뭐 평상시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평상시보다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대형마트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각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생에 신경 쓰면서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백화점과 마트에 판매를 자제하라고 시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그럼 이런 대중교통 운행을 자제하라고 여러분 지시합니까? 발견된 곳이면요. 마트든 교회든 다 폐쇄합니다. 교회가 폐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폐쇄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회전을 웬만하면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곳이. 신천지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협박까지 해요. 너 교회 갔어? 협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교회 갔다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요? 교회 갔다라는 이유로? 교회 가면 출근하지 마세요. 심한 경우는요. 신전지 취급 하면서 강제 휴직이나 퇴사까지 하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멈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 손해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염병 예방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전염병 예방이 아니라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전염병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종교 탄압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를 자제하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형식만 바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식만 바뀌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뭐해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형식만 바뀐 거예요. 우리는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교회인 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오늘도요. 경기도 지역 교회가 56%가 모여서 예배할까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이번 일론에서 오늘 모여 집단제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만이나 더 나온다면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고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우리는 우리는 이번 주 만약에 이번 주 이게 법으로 금지를 시키면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저는 주동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고발당할 겁니다. 대표로서 여러분들은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 모임에 함께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자와 고발당하는 자 누군가는 여러분을 감시하면서 교회 갔다고 고발할 겁니다. 교회 갔다며 고발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 24장에 보면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것이죠.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성교는 다 중단하는데 왜 기독교만 중단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거든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종교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하는 일에 정부가 지시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협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형교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여러분 101주년 3.1절 기념주일에 대부분의 대형교들이 문 닫았어요. 또 자진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 닫지 안 했잖아. 손가락질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왜 100% 말을 안 들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정부의 말을 잘 들었나요? 그렇게 법을 잘 따랐나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12장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대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선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선대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요.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서서 서로 갈라질 거래요. 이게 마지막 대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자들 고발자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자들 고발자들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요 대한민국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첫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6.25 때에도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던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물론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릴수록 그리스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로 선동했다고 저는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방송되고 있잖아요. 유튜브 페이스북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역대야 7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않냐 하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지금 중국에 메뚜기 때가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 온 땅을 그냥 쓸어버릴 정도의 메뚜기 때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을 당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기독군들이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한국교회 정말 철저하게 이번 기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압해 회개하고 나가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발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 소식을 안 천부장은요. 바울을 수많은 군사들로 호의하게 해서 어디로 가이사리아에 있는 벨리스 청독에 데려갔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가이사리아 해력궁에 갇히게 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셨던 분은 가이사리아 생각나세요? 가이사리아가 어딘지. 안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갇혀있었던 그 가이사리아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시대예요. 지증에 연하에 있는 저 가이사리아 저 지금 다 황뼈에다 무너졌지만 저게 바로 해력왕궁터가 있었던 그리고 마차 경기장이 있었던 곳이죠. 저곳에 지금 바울이 가있어요. 그리고 감옥 어딘가에 그는 갇혀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 바로 배경이 저기를 두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 찾은 그 장소 아래쪽이 바울이 갇혀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 가이사라로 벨리스 총독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는 지금 해력궁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오이 지난담 다세 뒤에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 명의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나라에도 고소 잘하는 변호사 한 명 있죠? 자 2절 다같이 시작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독대구로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변호사의 이름이 뭐예요? 더들로예요. 이름처럼 더들로 되잖아요. 뭐라고 더들로 됩니까 여러분? 더들로 니까 더들로 되는 거예요. 먼저는 총독을 향해서 아첨의 말을 굉장히 쏟아냅니다. 아첨의 말을 자 2절 말씀 이 말을 지금 우리식대로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령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의 선견 지명의 독대구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신 마음으로 우리를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더들러가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고발 내용이 5절부터 9절이에요. 자 이 내용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얘기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같은 자요. 온세계에는 모든 유대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도 장의 우둥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화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사람도 이에 합사여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방금 더들러 했던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 교회 상황과 똑같지 않아요? 이 내용 지금 제가 사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또 교회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교회는 연병같은 곳.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짓단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처럼 해외에서도 그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확장자가 엄청 늘어났다. 교회를 지금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 집단이라고 장용성 목사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천지와 같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집단으로 생각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들로의 그 거짓 고발에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합세합니다. 옳소 옳소 맞습니다. 하면서 그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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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를 혐오하는 무리들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벌레 모두 쳐다볼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했다고.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자 오늘 내일 직장 가서 교회 갔다 왔다며 교회 갔다 왔어? 교회 다니는 사람 인지 알 테니까 교회 갔어 어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 교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갔는데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제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변명하시겠어요? 바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변명. 이 더 변호사의 짧은 거짓 내용에 비해 바울의 변명은요. 아주 명확하고요.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긴 말씀이다 한번 쭉 봅시다. 시작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에 재판전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며칠 됐어요?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독이 곧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뭐 해서 들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대충 주워들은 걸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충 들어서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시작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이 저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율법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과 똑같아요.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이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의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 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몇몇 사람을 머리를 깎게 하고 나서 머리를 깎게 하고 이 성결 예식에 참여하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 있었죠? 그들이 막 또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지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청독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서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 무슨 잘못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시작.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구르짞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긴 변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겁니다. 믿는 자의 부활 하나님께 눈 소망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바울은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기회예요. 총독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여러분 무엇을 변화하시겠어요? 둘러댔던 변호사처럼 권력자 앞에서 아참의 말 거짓말로 여러분 고발하시겠어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닌다면 아니요. 장현수 목사와 함께 있었다면 몰라요. 어제부로 제가 그만 그만뒀어요. 이제 교회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끊었다란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들 그런 말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었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끊었어요. 안 가요. 끊었다가 붙었다가 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렇게 거짓말로 안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믿는 이 구원의 돌이 하나님께 둔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팩트체크를 해봤잖아 방금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더 변호사의 말이 다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그래서 총독은요 재판을 연기하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야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와서 돌봐주는 거 절대 막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구인들로 보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총독은요 바울을 조용히 만납니다. 찾아가서 자 이 장면을 보세요. 24절 시작 며칠 뒤에 벨리스가 유대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자 벨리스의 아내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이름은 드루실라예요. 유대인. 그래서 벨리스는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그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 응 그런 내용 나도 알지 하면서 야 전화 죄가 없어 이렇게 그에게 자유를 줬던 거예요. 또 아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며칠 뒤에 조용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자기 아내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불러내요. 쉽게 말해 그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 공동 바울은 지금 믿는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같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영화 보면 잘 나옵니다. 바울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잘 나와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었던 바울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누굴 만납니까? 밸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세히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말 좀 해줘봐. 라고 말을 하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울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밸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했다.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빨리 보세요. 뭐예요?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정의와 절제와 장차울 심판에 관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누구에게? 밸릭스 총독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울 심판. 불법이 지배하고요. 세상에서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불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장차울 세상 심판 정말 믿지 않는 자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담배하게 전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라고요.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총독의 바울의 말을 듣자 그만하라고 있을까요? 왜 그만하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두렵다라고 말.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좀 더 편한 말로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 말씀 듣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장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꾸 두려움이 생긴대요. 자꾸 부담감이 안된대요. 목사님 너무 무섭게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렵대요. 벨리스 총도 지금 그걸 느낍니다. 바울의 진리의 선포 보금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권력자가 정의를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부정 부패 비리가 많습니까? 권력자들 여러분 구급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갖다 줍니다. 구급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알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이렇게 서류천 그런 사람들도 구급 7급은요? 순방 떠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딱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뒷돈을 주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경찰 검찰 할 것 없이요. 정의를 더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요. 불법을 더 저지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의를 실천하래요. 쉬워요.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이 절제한다는 거 더러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만 원 한 장이 정말 귀합니다. 만 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요. 유흥비로 수천만 원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막 뿌립니다. 왜 돈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기세 아끼려고 막 딱 전기세가 뭐야. 있는 사람들은 그까짓 거 그냥 한 잔을 다 살 수도 있는데 절제하라는 거예요. 막 누리던 사람에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마지막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뭐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부활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괜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오.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총독은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도가 궁금하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마음에는요. 도보다는요. 돈이었어요. 이거 한 개 차이인데 도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자 2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받았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요. 이야기를 하다. 총독이 바울에게 자유도 졌죠. 뒤도 봐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을 지금 뒤를 봐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총독에게 뒷돈을 주지 않을까 라는 흑심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도도 궁금하겠지만 그 도를 이용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냈죠. 또 자기 하나님께 헌금도 하죠.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나에게도 돈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대구시에 120억을 기부했습니다. 120억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전도 안 하면 120만 원을 벌금을 낼 대 여러분 다 벌금 내셔야 돼 우리 교회도 적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도 1등한 사람이면 20만 원을 상금으로 몰아서 주는 거야. 100만 원은 벌금 20만 원은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만희 씨가 다 받아갔대요. 항상 1등이니까 전도 1등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도 안 하면 벌금 120만 원 그래야 총가니까 벌금이라고 돼서 좋은 자리에 앉아니까 13만 4천명 안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악착같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만 4천명이 안 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20만 30만 명이 되어버리니까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진짜 믿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 14만 4천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만희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 늘고 가고자 막 해놓고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방송이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죽고 가고 있거든. 교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영생하십니까? 영생하실 영생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 땅에서 힘들게 사회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데려가실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바꾸는 나왔어요. 전도 안 아시는 분은 120만원씩 연말정산에서 가져오실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단이라고 하려고 이것만 꼭 악마의 편집을 합니다. 장영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신천지가 대구시에 120억을 내놓듯이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만 하고 있어요?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돈 줄 줄 알았는데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총독은 돈을 바라고 뭐합니까? 자꾸 바울을 부릅니다. 계속 이익이 합니다. 계속 이익. 그래도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만 전해요. 회개하시오. 총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부담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의 복음. 정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부안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열방에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당신을 고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추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오늘도 힘겹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욕과 같은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제가 일부러 짜맞추는 건 아닌데 여러분 비슷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다음 주 말씀이 기대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우리나라에 또 펼쳐질지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들을 쭉 옥상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 민경부 때 불렀는데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큰일 향하시는 나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도. 내가 우리 성도들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들 위기들 제가 여러분을 다 위로할 수 없겠지만 제가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 저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막 그래서 지역 경계를 사회자 해서 어제 막 짜장면 집 가자 지역에는 왜 다 어려우니까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정말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또 교회 오고 싶어도 아까 감시자들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를 지금 한국 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가서 TV로 스마트폰으로 올라가니까 갑갑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이러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위기의식을 여러분 겪으셔야 돼요 법으로 금지시킨다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다음 주도 여기서 예배를 공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만드는 곡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근일에 가시는 나의 주님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 일을 이루신 나의 주를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 하시로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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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이 나의 구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삶의 역사 하시로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 일을 이루신 나의 주님 눈물이 흐르고 내 맘이 아플때 날 안아주신 나의 주님 내 맘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승리를 이루신 나의 주님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우리 삶의 역사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를 봉기 원합니다 나 주를 봉기 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봉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 주를 봉기 여러분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당장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대기하는 날짜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갑시다 우리 삶의 역사 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그를 우리에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봉기 원합니다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사랑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사랑계신 주 나 주를 봉기 원합니다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알게 원합니다 나 주를 알게 하소서 우리 삶에서 영사하시오 사랑계신 주 우리 삶에서 영사하시는 사랑을 신달하네 사랑하시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내 삶에 온다 나 주를 봉기 원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인민의 부추를 바라보도록 나 주로! 나 주를 봉기 원해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달래가 소소 인민교 가운데 영사하시는 나라네 인민교 가운데 영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나 주를 봉기 원해 내 삶에 옥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 예수만의 나의 구원 예수만의 나의 구원 예수만의 나의 구원 예수만의 나의 구원 예수만의 우리 삶에 위기를 당하고 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 주들의 삶을 하나님 특별히 이민족을 천군 천사들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을 드립니다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곁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경님의 가마감독요동 충만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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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